인식은 얼굴 안 보는 거 아니지? 에이 에이 얼굴 안으로 시계쓰지마 와 장소만 떨린 처음인데 음식 깔끔하겠다 한잔 해버려 와 진짜 맛있다 한잔 더 불어 아니 우린 잘 만들어도 지금 못맞아 한잔 합시다 만주 있네 음 안달다 좋네 네 맛있다 음 색깔 맛있다 어 중간에 중간에 이게 뭐야 아 미러는 미소하네 미러는 미소하네 미러는 미소하네 와 우와 손 빼면 안되지 아냐 꺼날때까지 음 음 아니 아니 어느새 뭐 나도 알 좋아한다 와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미용맛이다 살 너무 좋아 생기대론게 부들부들하다 생알 담으면 되잖아 진짜 알 안좋아하는데 맛있다 쨍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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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지 쨍쨍 쨍쨍 쨍쨍쨍 쨍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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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러운 것부터 먹어 쨍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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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신기하다 쨍쨍쨍 쨍쨍쨍 고춧가루 고맙습니다. 우박. 살. 쑥갓도 진짜 맛있네. 안 맛있어. 우리 원이 눈이 엄청 싱싱하다. 응. 그래서 돈을 많이 사먹었다. 와, 국물 미쳤다. 와, 장소가 근데 진짜 맛있어. 아직 멀었다. 아직 멀었다. 아직 멀었다. 아, 나 씨. 형이 많이 나가지고. 만나지 못해. 그러더니 저 형 누나가서 만나가지고. 저거하고 무슨 일어난다. 아, 근데 얘 만나고 너랑 날치고. 형제랑 같이 만나게. 그렇지. 지하철 이거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엄청 편하게 될까. 그래가지고. 아! 아무튼. 또 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. 불어, 불지 말아보는 사람. 아, 가르쳐. 맛만 해보면 달라질까? 달라질까? 어? 아, 진짜 맛있다. 흐흑. 우아. 총갓이 건물이. 우아. 백. 만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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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